광진구가 새로운 도시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해 광진구 도시 브랜드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공모 주제는 광진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도시 이미지와 더불어 광진구의 미래를 친근하게 8자인의 문구나 이미지로 표현해야 합니다. 공모 기간은 이달 30일까지로 개인이나 3인 이하 팀이면 누구나 응모 가능합니다. 당선작은 12월 중 발표할 예정이고 최우수작 100만 원, 우수작 50만 원, 장려작 30만 원의 시상금을 수여합니다.